안녕하세요. 혜오티니 쌍화에요. 못 알아보셨죠? 2월 8일 새벽 지금 2시네요. 저희 방이 좀 어두워서 저희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촬영 중이에요. 오늘 콘서트 당일이 되었어요. 드디어 첫 콘서트라니 약간 긴장보다 설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티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무대도 너무 많고 또 해주고 싶은 말도 너무 많은데 내일 다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절대 잠이 안 와서 캠을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막 제가 첫 콘서트라고 에이티니 볼 생각에 설레가지고 잠을 안 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 노어 노어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우리 에이티니 푹 자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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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자하러 갑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지금 시간은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구나 9시 47분입니다. 네. 그리고 전 지금 웨이브를 듣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콘서트 콘서트 아침인데 어 진짜 이 올해 들어서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에 햇빛이 완전 쨍쨍해요. 오늘 에이틴이랑 에이티즈가 재밌게 추억을 만들으라고 날씨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연장으로 출발! 공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거 보이시나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 여러분 저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저희가 걸려있어요. 헉! 두 명들이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쁜 종호 사진도 있고 오영이 사진도 있고 오영이 사진도 있고 이렇게 콘서트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변신 중입니다. 변신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저희 공식 에이틴이 일기에게 드리는 종호야 이걸 뭐라 하지? 그립토 그립톡이래요. 이쁘죠? 저번에도 원더랜드 때 했었는데 이거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변신을 하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반창 콘서트 몇 분 남았죠 저희? 13분 남았네요. 13분 대박. 안 떠요 안 떠요. 마이크와 인이어를 차고 준비를 완료해 갔습니다. 출연해주는 거예요? 성화 로그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뚱 뚜루뚜 뚜루뚠뚠뚠뚠 뚠 뚠 성화 로그 치 뚜루뚜 뚜루뚠뚠뚠뚠 뚠 이거 선희 개인 로그 찍잖아요. 네. 이거 오늘 저 날이에요. 아 진짜요? 네. 축하해요. 뭐 축하해요? 형만의 특별한 로그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치만 오늘은 우리의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한국. 맞아요. 난콘. 너무 떨려요. 그럼 우리.. 그럼 형의 로그니까 전이면 도망가볼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콘서트에서 만나요. 콘서트에서 만나요. 안녕. 아이디님. 성화입니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콘서트가 끝났어요. 일단 저희는 숙소로 향하고 있는데 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꿈꿔왔던 꿈에 그리던 그런 콘서트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영광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재밌었고 강렬했고 감동적이었고 슬펐고 정말 마음감이 교차하는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주는 ATD가 너무 고맙고 아직 내일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일도 콘서트에 있으니까 ATD와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숙소로 가서 나머지 로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가 어딨냐면 지금 숙소 들어가기 전에 진짜 맛있어 보이는 감동산지를 있던데 들어왔어요. 저희 매니저님이랑 들어왔습니다. 검사탕이 나왔어요. 영지점을 보냈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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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이 쓰는 게 아닌가?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 은원봉 받았어요 지금 너무 졸린 상태인데 초콘서트를 무사히 맞춰서 기분이 좋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우선 은원봉 들고 있으니까 꼭 에이틴이랑 같이 있는 느낌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성화의 하루는 끝이 났는데 오늘은 하루가 특별했죠 저의 얘기가 있어서 아주 특별했죠 그럼 저도 빨리 씻고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에이틴이 성화의 브이로그 끝입니다 안녕 성화로그치 성화의 하루 성화의 하루 성화의 simplest 성화의 도움을 성화의 여름 성화의 자리 아멘